자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치수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면 치수는 이제 변동성이 확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변동성이 조만간 죽는다 그랬죠. 변동성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계속 우상량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0.5%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내 합니다. 치수는 지겨워요. 치수는 지겹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은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데 희한한 잡테마주들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잡테마주들이라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실적이 담보되는 테마주들이 아니고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제가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면 반도체 지금 갑니까? 그렇죠. 2차 전지도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제약주는 가끔씩 가는 게 있는데 하도 흔들어 돼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물렸다가 운 좋게 올라오면 본전밖에 안 되는 그런 제약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을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테마주들을 매매하는 게 지금 한 이제 한 2, 3개월 계속 그 테마주들만 매매해야 되고 그래서 테마주들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공개방송에서 다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테마주들은 항상 시세 초입에서 들어가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항상 1등에서 5등 안쪽에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고 가급적이면 1에서 3등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1에서 3등주를 고점에서 추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눌렀을 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앞종 고점, 첫날 고점을 넘기는 종목은 1등에서 3등 안쪽에서 넘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렸을 때 들어가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종 고점을 넘기는 테마, 그렇죠? 그런 것들로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코스닥 지수 잠깐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네모를 함 쳐볼게요. 이게 밑에 스토케스틱입니다. 차트 볼게요. 여기 스토케스틱, 여기 빨간 색깔,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이걸 색깔을 좀 지어보면 이렇게 높죠? 높아요. 이렇게 높으면 있잖아요. 한 일주일, 2주 사이로 이거죠? 이거가 비슷하겠죠? 작년 6월달, 그렇죠? 이거 조금 올라갔죠? 조금 올라갔다가 뚜드려 맞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2월 초 중순에는 쳐맞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쳐맞기 전에 이 테마주로 계속 먹고 있어야 됩니다. 먹고 있다가 쳐맞기 일보 직전에 현금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뚜드려 맞더라도 이거 이제 작년 6월달 이거 또 이렇게 뚜드려 맞았지만 이 뚜드려 맞은 폭이 한 5, 6대요. 그러니까 5, 6 됐다가 다시 앞종고점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잘 보시고 코스닥은 아직 과열권에 진입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종목 이야기 해볼게요. 종목은 넥슨게임즈를 오늘 지금 현재 16,140원에 매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징악이 안 갑니다. 징악이 안 가고 게임주들 올라갈 때 좀 해봤는데 컴투스 홀딩스도 손절되고 좀 아깝게 됐습니다. 어쨌든 넥슨게임즈도 오늘 지금 여기서 매도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체시스 유일하게 하나 남은 종목이 지금 체시스입니다. 이 종목은 1999원, 2000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1차 목표가 달성이 됐고 2차 목표가를 4000원 들었으니까 100%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3,150원인데 17.35원 지금 거래대금은 거래량은 지금 벌써 800원이 붙여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오후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뭡니까? 더 거래가 붙으면서 더 올려치고 있는 그런 완벽한 어떤 1등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 오팟스넷, 1.94 이런 거 같이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는 10개를 다 못 땡겨요. 못 땡기고 올라가면서 1개, 2개만 선택해서 딱 땡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복불복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오팟스넷, 오리콤이 것도 뭐 있습니까? 또 뭐 부방이 이런 것도 좀 돌파를 했죠. 자, 부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굳이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방.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뭡니까? 대선 테마주 있죠? 잘 안 되네. 대선 테마주가 또 뭡니까? 또 한 2년 전부터 또 활기를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 또 많이 올라가요. 지금은 이제 겨우 총선 테마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최시스는. 이게 왜. 최시스는 그대로 목표가 올려놓고 그대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이제 4천원 그대로 해보도록 하고요. 더 올라가면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손절가는 이제. 자, 손절가는 이제 매수가인. 1900은 저렇게 해서 2천원으로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익절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2천원을 깨지면 그냥 매도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나머지 종목은 그대로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신규 종목을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은 14.79% 올렸네요. 4,425원 선함이라는 종목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기 싫은데 할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미리 좀 모델 깔았죠. 지수는 보압이고 테마만 냅다 돌린다. 그렇죠? 테마가 이제 실적이 담보되고 실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솔직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치 테마에서 저도 하지만 이런 어떤 이런 류의 종목들을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돌리면 돌리는 대로 그냥 배팅하자. 그 주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1.5일 차 매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날 일단 붙여주고 그 다음날 운전 한 번 더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0시까지. 그 다음날 10시까지 한 번 더 땡겨주고 빼버립니다. 그게 1.5일 차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데이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이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신 뭐 그냥 자기 혼자 개별적인 개별적인 뉴스로 그냥 땡겼다고 들어가다가는 그냥 그날 장중에 그냥 바로 쳐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섹터로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 드리겠고. 오늘 보시면 선하면 이게 초전도체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그냥 테마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왜 올랐냐면 자, CCS라는 종목이 있어요. CCS라는 이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가 오늘의 1.2% 내려갔죠. 지난 임시주총에서 자, 한 번 읽어볼게요. 그죠? 뉴스 나온 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임시주총에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상온, 초전도체 등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로 CCS를 땡기지를 안 하고 덕성하고 뭐 뭡니까? 신성, 델타, 테크, 모비스, 파루스 이런 걸 땡겼어요. 그냥 딱 뉴스만 딱 봐도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개인 투자자들은 안 하는 게 좋고 주가 끌어올리기 위한 약간 택도 아닌 뉴스 띄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며칠 전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전기차를 신사업으로 한다고 수백 개 종목이 임시 정관에 넣었는데 그중에 한은사 기업은 거의 없다. 그 얘기 나왔고 옛날 또 옛날로 돌아가면 한 10년 전 돌아가면 화장품 많이 올라갈 때 한 50개, 100개 종목이 화장품 하겠다고 임시주총 열어가지고 정관에 다 넣고 사목적이 넣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화장품이 다 급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신사업에 진출해서 정관에 추가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다 곧 좀 때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느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1.5일차 매매라는 게 있어요. 첫날 급등하고 그 다음날 오전도 아니에요. 그냥 10시까지 갖다 땡기고 그냥 탁 죽여버리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매매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덕성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드라이버 걸리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의 어떤 시장의 테마들은 정치 테마 쪽이 좀 더 수급이 좀 많이 모멘텀이 몰려있거든요. 그런데 추정도체는 연속성이 좀 있을지 아니면 우리 노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박 2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 정도까지 트레이딩 관점 보시는지 아니면 좀 약간 좀 끌고 가도 되는 그런 테마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초존도체 일정은 있잖아요. 이번 달 말에 백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LK99라고 상원 초존도체 후보 물질 그거 있죠. 그죠. 그거의 검증 결과를 지금 검증을 계속한 한두 달 계속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한 백서가 이번 달 말에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돼가지고 초존도체가 실제로 구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한 3연상을 바로 찍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걸로 보면 어떤 검증 결과도 지금 초존도체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팔아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모두 이야기 드린 대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체가 없지만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고 11월 말에 백서가 공개되기 전에 그 기대감이란 게 또 있거든요. 이 테마주들은 보통. 그러니까 그 기대 지금 11월 말이면 이제 다음 달 아닙니까? 다음 달이 아니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하기는 좋고 그래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바로 오르면 단김에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5,080원 2차 목표가는 5,550원 손절은 3,3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